누나 누나도 비키니 입어주면 안 돼요? 나 초록초 6학년 1반 김태풍이에요 기다릴게요 누나 잠깐만 누구세요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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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재미나 재미나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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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정신을 못 차리겠네 아 오늘 너무 피곤하네 아 1번 누나 나 김태풍이에요 기억 안 나요? 초록초 1반 누나 나랑 버디버디랑 셀플레타키 같이 하고 요구르트 같이 먹었잖아요 누나 기억 안 나요? 잠깐만 다시 들으면 알 것 같은데? 다시 들으면 알 것 같은데? 누나 나 김태풍이에요 기억 안 나요? 어 다시 초록초 1반 다시 들으면 알 것 같은데? 아 왜 여보세요 해명해 응? 뭐래? 해명하라고 뭐 뭐래? 뭘 해명해? 해명하라고 내가 뭐 했는데? 방 그 남자 누군데? 어 난 몰라 난 그냥 난 모르겠어 처음 보는데? 진짜야? 응 난 모르는 사람이야 아심 없는거지? 당연하지 당연하지 나 진짜 질투해 아 오케이 잠깐만 오장 오장관리 내가 내가 오장관리했다는 거야? 내가 오장관리 내가 오장관리 했다는 거예요? 뭔 소리예요? 이거 제가 들을 말은 아니죠? 어휴 오장관리 이거 내가 들을 말은 아니지 오호 오늘 내가 본 게 몇 갠데 여기 수족관은 좀 넓네? 아니 본인도 만만치 않으시잖아요 아 제가 뭐요? 말해보세요 아니 오늘 오늘 오늘도 봤거든요? 어떤 거? 오늘도 그 님 방에서 쇼팅 치는 건 봤거든요? 그럼 지금 딱 말해요 뭐요? 양아지 님이랑 말할까요? 됐어 아이 됐어 머리쓰는 게 머리쓰는 게 머리쓰는 게 응? 누나 옆에 그 남자 누구예요? 누나 지금 대놓고 바람피네요 지금 아니 아니 누구? 누나 저랑 같이 드래곤물 브롤이 보기로 했잖아요 하지마 그거 잊은 거예요? 이제 오지터가 드디어 정사에 합류됐다고 좋아했잖아요 아 다 누구야? 아 뭐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나 인기 많아? 아 뭐야 아 뭐야 나 왜 이렇게 인기 많아 뭐야 아쿠아리움이야 뭐야 우리 양쿠아리움에 어서 오세요 아니라고 아니라고 자기야 저 민자 무조야 나만 바라본다며 나뿐이라며 너도 똑같은 여자구나 혹하게라는 주의에 넘어가고 3호 김태풍은 나 왜 이렇게 나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? 누나 저 남자도 누구야? 그땐 저밖에 없다면서요 벚꽃나무 아래에서 맹세한 저희 사랑은 결국 불장난이었나요? 넌 또 누구야? 넌 또 누구 넌 또 누구야? 누나 저 새끼들이야 나야 진꽃추 앞에서 기다릴게 나 이제 돈이 없어서 도네이션 못하거든 누나 나 누나 진짜 좋아하는데 왜 못해? 왜 못해? 왜 못해? 좀만 더 얘기해봐 좀만 더 얘기해봐 좀만 더 얘기해봐 아니 호떡님 마을에 사쿠라세요 좋아 엑소 최소기 길은 여행 여행 공지 길은 길은 길이 길을 길은 길이 길이 leurs 길어 길은 길을